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KH부동산중계법인 운영자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천여 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13억 3천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